자, 질의 답변입니다 주권상장법이 아닌 경우에 적용시기가 좀 혼돈돼서 비상장 대기업들 얘기했고요 이 기업은 또 특이한 경우죠 당년도에 상장을 성공한다, IPO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장 첫 해년도, 2018년도 좀 지난 기간이긴 한데 외부 보고를 위한 내부의 관리도 운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외관법의 시행이 2018년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나타날 거예요 향으로 이제 2019년도 이후로 본다면 이런 Q&A는 의미가 없긴 하겠죠 자, 외관법, 구외관법이에요 2018년도 11월 1일 지정되기 전에 구외관법에선 8주의랑 1회의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현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선 외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얘기했듯 상장의 성공했다, IPO 같다고요 상장 첫 해 2018년도에 국외관법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신외관법과 새로운 개념책을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 상황이라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시겠죠 자, 신모범 기준은요 단순화 시켰어요 이런 것들도 감사받을 시기 2018년도부터 IPO가 왔고 주권상장법으로 감사받는다면 2018년도도, 굳이 본다면 뭔가요? 새로운 모범 기준과 외관법에 따른 적용을 했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모범 기준은요 그 당의 연도는 2006년도에 나왔었던 적용위견서입니다 그때 외관법이 달랐기 때문에 관련되어 갖고 다음 연도, 2019년도부터 적용하라는 예외정황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법령이 재개정이 될 때 적용시한 시기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검토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을 정의를 드렸네요 지금 이야기한 이 예외적인 적용사항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적용될 게 없겠죠 자, 그러면서 하겠네요 굳이 본다면 이 케이스를 확대해서 보신다면 어떤 얘기인가요? 2019년도 이후에 IPO 간다 2019년도에 상장될 것 같다 그러면 내부의 관리도와 관련한 건 1년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아야 될 테니까 2018년도에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개념책이 적용해 왔고요 1년 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규정 관련한 것 개정 외관법에 따라서요 이것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 강의를 들은 2019년도에 지금 상반기인데요 다 하셨을 거로 보여지네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이 의무화됐는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규정 안에 포함될 내용들이 외관법의 내용으로 다 많은 내용들이 재개정됐죠 자, 이거 내부회관리규정 예, 뭔가요? 예,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예, 받아야 되죠 이사회의 의결이요 이사회의 오는 거 쉬운 것도 아닌 경우인데 그래서 새로 바뀐 규정부터 2018년도 3월에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 2019년도에 예, 결의해도 되는지 어떤 새로운 게 시행이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2018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 이제 결산할 때 내부효율도가 바뀐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다수 지금 2019년도 상반기를 볼 때 작년도에 또는 조금 늦으셨다면 예, 뭔가요? 2, 3월 달에 주청하면서 예, 관리규정 다 개정하셨을 거로 느껴지는데 예, 이런 거 바뀌는 거 계속 변화관리 책임이다 이것도 일정에 예, 따라가시라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거 감사위원회 승인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므로 바로 하시라고 2018년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 혹여 지금까지도 안 하셨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외관법 공부한 내용이 그거고요 관련된 개념체 공부했으니까요 예,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들 다 포함해 갖고 상장사업에 이제 제시된 예, 표본 예시를 참고한 다음에 예, 우리 기업권 만드셔야 되겠다고요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